이제 남은 것은 오직 회계뿐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감안할 때 추수할 기간을 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요일 선지자는 곡식이 익어 추수를 시작할 것인데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 찌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요일의 예언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남은 곡식의 추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름해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땅의 포도송이 추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해 성 밖에서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약 322km까지 퍼져나갔더라. 추수의 세계 장면에서 처음 익은 열매들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나팔에서 추수되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순교로 추수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곡식 추수입니다. 땅의 포도송이 추수는 불신자들로 짐승의 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폭주하는 7년 환란의 열차에 탑승한 자들이 예리한 낫에 추수를 합니다. 낫을 휘두르는 모습은 끔찍한 상황을 암시합니다. 요엘에 의하면 남은 포도주 틀에 독과 악이 가득했습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남은 사람들이 가득했다고 전합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둬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피난처로 대피합니다. 여와께서 시온에서 불을 짓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독과 악이 가득한 음료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곳은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지금은 불을 지지며 회개할 때이지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유한계시록에서 회개는 14번 사용되었습니다.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8번을 기록하였고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며 4번을 기록했습니다. 교회는 회개할 타이밍입니다. 회개를 할 이유는 주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회개와 말씀에 적절하지 않는 어느 것들에도 집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반하지 않는 많은 미혹들의 신자들이 접속합니다. 우리에게 짧은 시간이 남아있다면 회개 외에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회개는 기도를 놓치면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미끄러운 뱀들이 모든 가정과 마음과 그들이 보내는 시간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악과 죄와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적군들과 대결하는 전장에서 안일한 태도를 가진 군사는 패배할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차려입고 성령의 검을 예리하게 달려날 때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당기여 예비하셨도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죄악의 걸림돌에 넘어질 것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과 존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대신 당을 지으며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모세와 아론과 아론과 미리암은 많은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업적은 순종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세 명 모두 가난한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선지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했다는 이유로 모세의 건의에 도전했습니다. 형제들마저 품어주지 못하니 지도자의 길은 힘든 여정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반석을 두 번 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오리이까 여왁께서 모세의 불평을 듣고 장로 70명에게 내게 2만 명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와의 손이 짧으냐 모세조차도 실수할 때가 있었고 엘리아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구수의 여자를 취한 인간적인 실수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기도 하지만 구속사적 사명에 대한 실수와 도전은 중대한 문제로 다루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는 광야 40년째 되는 마지막 해에 모두 사망했습니다. 불평과 원망했던 20세 이상 이집트 1세대도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우수와와 갈렘만 살아남았습니다. 40년 막바지에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역의 물이 250명을 귀합했습니다. 그들은 산채로 수홀에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이 이 상황을 보고 반역하자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을 입성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중요함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접근할수록 겸손하게 회개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해석하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방을 지으며 비방과 분열이나 일삼는 무리들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오는 영적 싸움을 하기에도 버거운 상태입니다. 남은 시간을 신중하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무정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중독되고 비방과 원망하는 말이 많아집니다. 고난과 연단이 우리를 통과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염두에 두지 말 것은 이 길은 끝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는 일에 집중합시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